자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타임포 레인지! 안녕하세요 레인지입니다. 자 여러분! 네. 여기 어디죠? 여기는 바로바로 바로바로 열도 단독개비 야시장입니다. 정말 저희가 또 먹는다고 하면 또 레인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토록 원하던 단독개비 야시장이 와서 지금 근데 먹방을 시작할 건데요. 네. 중요한 거는 진짜 이제 10분밖에 없어요. 네. 10분밖에 없어서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먹으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자 그러면 먹방 시작합니다. 3 2 1 잘 먹겠습니다. 진짜 이거 저희가 다 조롱해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했어요. 우리 20분 동안 20분 동안 25분? 30분? 20분? 30분 정도 아니지? 아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음 단독개비 야시장 밥을 처음 와봐요? 저는 저는 한번 와봤어요. 저는 시장 아 형 그때 와서 뭐 했어요? 그때 와서 근데 돈이 없어서 구경만 해봤어요. 여기 아 맘 아프다. 저는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저도요. 근데 지금 너무 설레고 약간 대학교 축제 같은 느낌이라 그치 그치. 되게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맨날 열리는 게 아니래요. 아 진짜로?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오늘이 마지막이야? 네. 오늘이 마지막인데 우리가 딱 와서 먹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저희가 먹고 있는 거예요. 네 맞아요. 딱 그겁니다. 마지막 손님이지 우리가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심지어 저희가 산 것 중에 오늘 딱 하나 남은 거를 저희가 산 게 있어요. 아 맞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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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이게 아 이거 밥인데 뭐예요? 이거 법밥이에요. 법밥인데 오늘 딱 하나 남은 거를 저희가 바로 두 분이 좋겠네요. 피처링 두 주선 오겠습니다. 네. 국밥이에요. 여러분들 식사하셨나요? 밥 먹었어요? 네. 맛있다. 오늘 저는 이게 여의도 방도깨비야 시장에서 먹으려고 한 끼도 안 먹었습니다. 네. 좋아하죠.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이게 고정캠이 아니기 때문에 카메라가 손을 내는 쪽 양해 부탁드리고 소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에이 온갖 진짜 맛있어요. 다이어트 안 할라 예수님과 향기 잘 먹습니다. 아 이거 상대ään 또 있는데 지금 채팅을 해서 아 진짜 맛있다. 아니 다 배고프시다고 저희 먹는 것 때문에 더 배고프시인가 봐봐요. 그래서 제가 안 드셨으면 꼭 챙겨드시고 진짜 맛있네요 떡볶이 진짜 맛있죠? 와 진짜 진짜 리얼 먹방이다 감사합니다 형이 먹어도 되게 맛있어요 저 떡볶이요 너도 떡볶이요 떡볶이가 진짜 맛있어 그치? 나는 네 저희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 사쿠야키 줄이 되게 길어가지고 또 떡볶이를 제가 했다고 해서 이거 사쿠야키가 종류별로 있거든요 맛별로 있어요 저희 70개 사려다가 참았습니다 제가 방금 먹은 게 와사비 있어요 너무 쎘어 와사비 맛있어요 근데 와사비가 인기 메뉴래요 스테이크가 진짜 레스토랑 스테이크 급으로 스테이크가 진짜 레스토랑 스테이크 급으로 진짜 맛있어요 저희 저희좀 와주세요 아이앵 아이앵 나는 맛있う 저흰 절대 과식을 부르지 않으세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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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심으로 밥이 있어서 추워서 오징이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 잠깐만 이거 먹어봐 밑에 밥이랑 같이 먹어봐 이거는 편의점에 이렇게 돌아와서 먹었어 너 포크놀 먹었잖아 겉되면 다시 먹어봐 여기 타코도 있어 하나 나갔다네 그럼 계속 나랑 같이 먹자 이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먹을 거 많다 음 얼마나 비싼거야 맛있어? 잘 샀네 우리가 타코 스테이크입니다 타코 스테이크 타코 스테이크 진짜 맛있네 진짜 행복해요 맨날이에요 맨날 아 먹어도 아까 진심인데 아 네 이러면서 이겁니다 안돼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저 아까 하나 다 먹었어요 이건 뭐에요? 이건 뭐에요? 감자튀김 아 이것도 감자튀김이요? 감자튀김 아 진짜 너무 행복해 어 하트가 벌써 25000개가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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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무 행복하다 저희 많이 먹으라고 챙겨주세요 와 아 나 어묵 확 음 진짜 맛있어 우리 막내가 어묵을 맛있게 먹어볼까요? 네 CF CF 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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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이프? 응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너무 맛있게 먹는다 제대로 봐 진짜 저희 생각해 드릴게요 아 네네 일거리 음식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아 아 내가 오늘 궁금해 안 했는데 진짜 맛있어 아니 떡볶이 떡볶이 실패 한번 찍어주시죠 아 이거 근데 너무 불편한데 이거 네 아 뭐죠? 펄을 평소에 좋아하기 때문에 맛있게 맛있게 제가 먹는 거 오랜만에 보실 것 같습니다 마감씨가 5분 남았습니다 네 마침 하트가 3만개다 네? 몇만개야? 3만개요? 네 하트 하트 하트가 3만개가 넘었습니다 와 줄리안 감사합니다 유기야 안녕 떡밥 다 먹었어? 다 입고 가게 한 번 먹이요 다 먹은 사람 없죠? 떡밥 떡밥 진짜 잘 샀다 떡밥 저은 진짜 먹방 식사가 될 것 같아 떡밥 진짜 쇼카 ady 잠깐만 이렇게 맛있어 와사비 와사비 가사가 됐어 근데 이거 진짜 너무 화과 나 화과도 좋은데 나도 나도 하나 더 주려 이거 하나 하나 더 줘 딱 하나 더 이게 뭔데요? 와사비 음 너무 맛있게 anka 진짜 맛있다 걱정했던 우리가 다니냐 정말 10분 안에 다 먹을 수 있겠네 다 먹을 수 있겠네 진짜 많이 싸울 줄 알았거든 생각보다 많이 싸우면 좋다 진수성찬이야 생각보다 많아서 너무 행복했어 딱 여기 밥상을 보는 순간 어? 네 형이 제일 급하게 먹는 것 같은데 괜찮을 것 같아서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맞혀야겠다 일단 나는 80% 안 씻고 생겼네 맛있어 맛있어 이거야 이거 먹으면서 빨리 다른 걸 먹겠어 응 맞아 아 아 대현씨 저 타코 하나만 주세요 예예 아 타코요? 약이 말고 감사합니다 네 타코는 게 많네 타코 엄청 많아 아 아 아 아 타코 진짜 맛있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야 와 야 야 와 좋아 좋아 형이 또 이런 방송을 하고 싶어했거든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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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다꼬야 이거는 다꼬야스 캔리맛이에요 이거 좀 매워요 지금 다 잘 먹는다고 일단 다 말해주시는데 다이어트 걱정 말고 많이 먹는다 아 진짜 많네 다이어트 생각에 하도 안 나 이게 틀린가? 약간 투어가 안된다 진짜 팬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빵 하는 거를 되게 원하셨나봐요 그쵸 팬 여러분들께서 얘들아 맛난 거 많이 먹어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먹음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 아 우리가 맨날 하는 폰을 입었잖아 밖에 나가서 사람 많은데 가고 들어오고 힘든 거 음 근데 우리가 맛있는 것 같아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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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왔단 말이에요 제가 왔다가 몇 장전 없나요? 안돼 아보야 빨리 움직여 안돼 아보야 빨리 움직여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 저희 아마 직원분들이 오셔서 끌고 갈 때까지 먹을 거 같거든요 아 아 약속 드린대로 11시가 딱 됐거든요 여러분 다닐거에요 다녀와봐 네네네 11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잠시 내려놓고 네 잠시 내려놓고 잠시 내려놓고 네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네 마무리 인사를 드리고 저희는 또 먹을 수 있으니까 끝 네 네 네 네 네 지금 밤도캡이 안심하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되게 많이 먹었고요 네 정말 너무 맛있어요 진짜 꼭 많이 오셔서 많이 드시면 정말 좋은 경험 될 거 같아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 아 아 네 내년에 꼭 오세요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저도 내년에 밤도캡이 안심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네 저희 레인지도 진짜 맛있는 맛있는 거 많이 먹는 모습 더 많이 볼 테니까 네 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 저희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없다 다이어트는 없다 네 그렇게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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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넌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안녕!